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1년에 우리 신앙 생활을 좀 점검해 보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성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쉬운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단 말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의 다윗은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함으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온 건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브라질에서 성자로 불렸던 미국의 성교사 멜랜드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브라질 아주 오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가하는데 그 폴리오 인디언들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인이란 말은 그 당시에 서양에서 많은 백인들이 총각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그 원주민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원주민 중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자기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인 사람들이 백인이어서 백인이란 말은 우리는 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증가해도 저 사람은 싫다 그런 뜻으로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멜랜드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또 의료 사역을 열심히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하자 몇 년 만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존경하는 백인 그렇게 불렀어요 저 사람은 백인은 백인이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준 백인 중에 하나 있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백인이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백인 그렇게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제 멜랜드 부부가 선교지감 제일 중요한 문제 언어거든요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공부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그들의 폴리오 인디언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자 그들은 이름을 또 바꿔서 인디언 백인은 백인인데 인디언이다 그래서 백인 인디언 그렇게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들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은 인디언과 이제 격이 없이 함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저 백인이지만 인디언이 형제처럼 지내는 정말 백인 인디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멜랜드 부부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쌓아주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광경을 그 지역을 지나가던 폴리오 인디언의 추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가 상처를 입었다는데 그냥 약은 발라주었지만 누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서 상처를 쌓아준 사람이 있는가 우리를 만났던 수많은 백인들 수많은 동양인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저 성교사처럼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자기의 비싼 옷을 찢어서 헌신하며 치료한 사람이 있는가 없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에 내린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자 라고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멜랜드의 이 부분은 성자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새로운 성교를 하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그런 이름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명칭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여러 가지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래에 특별하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안해서 불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위시고 엘리아예요 그리고 몇 사람 더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평생 하나님만을 따라다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다고 생각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드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디모드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동일한 이름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한 열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열두 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명칭이 바꿔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 위해서 평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뜻도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치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쫓고 그분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신 삶의 사명에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 우린 여전히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추하게 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든 살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분의 세우신 세상을 바꿀 빛과 소금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11절에 오직 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but you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거짓 선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들 목사도 아니면서 거짓된 걸 뿌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현혹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교만하고 가증하고 악한 걸 말하면서도 자기가 대단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에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처럼 거짓 꾸미는 그런 사람들 너는 but you 그런 사람과 다른 구별된 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 미국 사회 속에 살아가고 동성년애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but you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믿습니까 이걸 전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디모드에게 너는 그 앞에 있는 가짜 교사들과 다르다 너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과 다르다 아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only you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별된 존재예요 그런 거짓 교사와 다르다는 것은 확대에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세상과 다른 사람답게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귀중한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 하나는 나를 확장해 나아가게 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즐기 위해 살아가지만 오늘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작정하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도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저에게 상담 와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사냐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 믿고 이민 왔는데 20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가고 넘어오라고 내 친구는 와서 유럽 여행을 가고 아따라스카를 갔다 그랬다는데 이놈이 시키는 갈 생각도 안 하고 가자 그래도 미쳤냐 그러고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남편도 힘들겠다 속으로 여러분 휴가 가는 것 좋지요? 유럽 여행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안 가면 어떻습니까? 다 갔다 온 분들이 아면 그러고요 안 갔다 온 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저는 가는 게 잘못된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행 가고 그것도 엄청난 돈 쓰고 돌아오면 집이 오자마자 집이 좋다 그럴 건데 가면 좋지만 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남편들을 편화하고 아내를 편화할지 모르지만 우린 달라요 휴가를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칭화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한 것 삶의 목표 사가는 방식이 세상 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명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되지 못해서 몸무늬 치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장을 만드시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명칭 교회 장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좋은 것이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돼서 가문이 멸망한다 그러면 장로가 다 돼야 되죠 그것 아니잖아요 장도 안 되면 일을 못합니까? 목사가 안 되면 교회 주님 성리를 수 없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를 너무나 얕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야빴는데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모르지 한국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돈도 조금 주고 자기를 수고했다고 말도 안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요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이 과거에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세상산에 몰라주는 게 그가 무엇인가 당연히 모르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 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은 사장 되기를 원하고 사장은 회장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 의원됐다가 국현되기 원하고 국현되면 장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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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헬로우진 한국에서 생쇼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으면 그게 하나로 만족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복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면 사장이 아니라도 부장이 아니라도 회장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30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저쪽 관련된 반중 아파트에서 방 한 칸짜리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공부하다가 참 힘들어서 지금 공부를 중단했는데 달라스에 청소회사가 많다는데 하나 소개해 주면서 돈 좀 6개월 벌고 그걸 하고 마지막에 학교를 마치고 한국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세게 생겼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렀는데요 묻지도 않고 오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서 6개월 살았어요 제가 지금 송교사랑 나가 있는 한 청소회사 찾아가서 그분을 소개를 해서 청소하게 하고 6개월 동안 돈 좀 벌고 가족은 차 팔아서 또 그 차도 또 우리 차남한테 팔고 차남 타자마자 일주일 만에 차가 고장 나서 버리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공부 잘 마치고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하다가 국회의원을 두 번 했어요 세 번째는 이회창으로 돌아가서 변절자가 돼가지고 떨어져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건요 한국 갔는데요 식당을 가는데 어떻게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들이 영감님 오셨냐고 지금 국회는 떨어진 지가 언젠데 국회는 다닐 때는 몰라 아니면 국회는 국회는 어떻게 영감님이냐고 여러분 먹어보셨나요? 참치 한 마리라는 음식 먹어보셨나요? 나는 먹었네 참치 한 마리가 나와요 회로 나오고요 쌀만 나오고요 볶아 나오고요 둘이 한 마리를 못 먹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35만원 그리고 영감님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네 여러분 그런 세상 꿈꿨십니까?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미안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나 차라리 돈으로 달라대가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니 국회의원 두 번에 떨었는데 그 놈 나는 어떤 나라인지 계속 돈을 주네요 아 나 왜 국회는 떨어지는데 왜 돈을 주는지 몰라요 떨어지면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지 아 나는 어떻게 영감 새파르게 그때는 제가 젊을 때거든요 한 마흔 다섯 될 때니까요 그때는 근데 어떻게 영감 눈이 이상이 비었나 봐 어떻게 영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국민학교 수의를 못 얻고 청소를 못 얻고 돈을 쓸까 하게 빚지 못 얻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면 인정만 받으면 그것이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너무 친절하게 디모드야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살기 위한 방법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 안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전쟁의 영웅인 알렉산더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얻었는데 아주 문제가 되는 하나의 간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참모장이 왕이시여 아주 속속인 부하가 있는데 그도 지도자님을 어떻게 고치셔야 그 사람 때문에 이 군대에 군기가 안 잡혀서 안 되겠습니다 자기 맘들어난 거예요 그걸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문제투성인 우리 한국에서 문제투성인 군인은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이 고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뭔 거? 제 이름이 알렉산덴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렉산더가 소리를 벌렁 질렀습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을 바꾸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이름을 바꾸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다 죽여놨어요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저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그럼 우린 이름을 벗어날 수 버릴 수가 없어요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은 잘못하면 벗기죠 총장하다 감옥 가면 총장이 아니죠 장군하다고 군대 여러분 군대 별을 닫아도요 법을 어게 장군하면요 장군이 1등병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나요? 장군 1등병이 돼요 이성철 장군을 했다가 이승명 1등병 이게 무슨 가문의 망치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널 포기지 않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것인가 첫 번째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가지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라 두 번째 쫓을 것을 쫓아라 세 번째 영생 싸움을 하라 영적 진정하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원어로 피우고 그런 뜻인데 도망치다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제 머리에 선교를 갔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 저는 뱀띠라 뱀을 저는 좀 좋아해요 제가 좀 코브라 같은 걸 봤으면 한 번쯤에 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코브라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뱀인데 독사라고 그래요 근데 참 그 동네는 이상하대요 한국사람이 뱀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 들어치든지 아니면 토끼든지 여기서 말하는 피하다는 말은 무서운 뱀을 보고 도망치듯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쏜살같이 요셉이 보드웨라 아내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이 보드웨라 아내에게 아줌마 여기 앉아보세요 우리 인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쏜살을 도망을 쳤어요 차라리 가물 가더라도 네 이 자리는 피해야 되겠다 그게 피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가르침과 억은한 것은 눈꽃만한 것이라도 도망치듯이 피하라고 말해요 아니 뭐 이 정도야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의 목표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형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무리 약한 것을 할지라도 그 정도가 온 사람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망치듯이 무서운 피해를 도망치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요셉처럼 감옥에 갈 전쟁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세요 우리 아직도 적당히 살아가네 적당히 적당히 살아가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피할 걸 피하라는 말이에요 성격에 어긋난 것은 도망치란 말이에요 도망치듯이 사라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리에 떠나는 결단 세상 위협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라버리고 사절 만난 인간이 튀어 도망가듯이 그렇게 멀리 피하는 것을 피한다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우리는 목사답지 않게 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답지 않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와서 나를 망가뜨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요 저는 텔레비전 우리 집사람 가끔 보다가 연속극에서 말도 안되는 저런 쓰레기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저는 딱 채널을 바꿉니다 그 잠시서 보고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목사님이 너만 더 그럴 줄 모르지만 그 썩어져가는 말도 안되는 연속극을 보고 그걸 보고 앉아있냐고 재미있을 땐 보죠 그러나 제가 가다가 야 저 쓰레기 같은 거 넘기자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거든 피해야 되거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날마다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속죄까지 내주고 보러 가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 딱 문 닫고 가세요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려 왜 그걸 못하세요 제가 다녔던 섬겨둔 교회 아주 문제인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없으면 제가 새벽기도를 목사님과 부탁해서 목사님 나오지 마시고 제가 새벽기도 그냥 성경 읽고 우리끼리 기도할 테니까 주의식으로 제가 새벽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딱 와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바나님 사람만 죽인 사람만 살인자입니까 영적으로 살인자가 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 거죠 무서워서 새벽기도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죽인 자만 살인자입니까 이 땅에 영적으로 살인자들이 많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요 새벽기도 딱 왔다가 그분이 딱 와서 기다리면 그냥 가요 새벽기도 안 해요 문 닫고 가요 아예 피해버려요 결국 그분이 쳐서 LA로 인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졌죠 여러분 피할 걸 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건 양도둑이에요 이단이든 양도둑인지 양도둑도 도둑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을 전혀 모르시면 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것도 복음을 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시면 그냥 문을 닫으세요 오면 나가세요 그냥 나가시라고 그걸 못 피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증가하고 쑥 지지고 그러는 거지 나두라 그러는가 그렇습니다 피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피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성경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내려놓으셔야 피해오는 것을 말해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피할 걸 그냥 하게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살지 못하는 것은 피할 것을 적당히 가까이 두고 살아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는 그의 온유를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요 디오코 그만인데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로는 쫓아가서 잡아서 박살내버리던 그런 뜻입니다 쫓으라는 말은 박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큼 완벽하게 강하게 쫓아가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들은 완전히 멀리 벌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란 말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 상대방을 박살내듯이 그것을 나의 걸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방법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창년하다 싸움을 싸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고요 채우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뭘 쫓는가 보세요 의입니다 의 의라 의 의 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되는 것 합한 것을 의라 그래요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는 갈망을 경건이라 그래요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여기 사랑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압의 사랑으로 베풀고 죽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기 인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님 뜻이 이룰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기다리는 힘이에요 온유란 말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는 능력을 온유라 그래요 이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일이 아닌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걸 가니까 불률이고 가늠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부르는 수많은 손길과 유혹에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면 쫓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것만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행하고 온유로 행하는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런 점에서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인 언어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함과 쫓음은 손등과 손바닥 같아요 왜 피해요? 왜 내려놓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왜 피해요? 하나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왜 마음을 피해요? 하나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피함이 없는 쫓음은 있을 수가 없고요 피하기는 피했는데 안 쫓아가요 연약 힘이 없는 것이고요 피하지 않고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컵에 물이 담겨있는데 이 물에다가 오륜 주스를 마시려면 물을 다 비워야 돼요 적당히 비워서 완벽하게 비워야 오륜 주스를 마실 수 있듯이 내가 왜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다 잡고 앉아 세상 것도 잡고 하나가 더 잡고 이 두 가지는 상호의존적인 것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전, 옛 성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벽돌 하나로 남겨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분의 성전을 지우시길 원하세요 그 무너뜨려짐을 당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고 세워짐을 당하는 것이 쫓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로봇가 아니에요 저절로 성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괴기면 성의 역사하면 그 성의 역사를 순정하여서 내버리는 것이 그러십시오 저의 완전한 모든 걸 다 깨워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고 세우십시오 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쫓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의존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장을 지고 쫓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을 쫓는 것이고요 우리 2절의 삶 옛사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그분을 얘기 들어보니 그분은 한쪽밖에 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이제는 바람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닌데 뭐 해야 돼요 술 취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난 이럴 때 왜 아멘이 안 하는지 이해가 지금도 술 치고 싶으신가 봐 다시 할게 다시 우리는요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데까지 잘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에베스 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우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사람은 참말을 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나는 예전에 도둑질했는데 이제 도둑질하지 않아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그 정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는 남을 돕는 구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남을 싫어하고 악한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난 절대로 싫어하지 악한 말 하지 않아 추한 말 하지 않아 그게 잘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우라는 우리의 수준이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말을 멈추고 추한 말을 멈추고 사람을 세우는 선하고 격려의 사랑이 언어를 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해보셔야 알잖아요 쉽던가요 이 두 단어가 하는 중요한 속성 하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요 제가 담배를 굉장히 멋있게 피우는 사람이에요 물고 연기를 깨면 연기가 똥글똥글 도났으면 만들었죠 담배를 담배를 입으로 집어넣어보신 적 있나요 그걸 끊었는데요 일주일 끊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담배를 일주일 끊었다 기념으로 피자 그냥 피었죠 기념으로 피었어 일주일 끊는 기념으로 피하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쫓는 것은 한 번 쫓았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의로 계속해서 경건으로 계속해서 온유로 같이 주님 모시는 그날 전국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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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나요 되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세 번째 성경보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싸우라는 단어가 사도바울이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 내슬능 선수를 두고 한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건요 군인도요 승리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고요 내슬능 선수 이길 때까지 싸우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작년에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이미 유도선수 하나가 벌써 부상을 당했는데 끝까지 해서 금메달 딴 사람을 봤었잖아요 왜 다리가 부러져도 이가 되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피할 걸 피하고 끝까지 취할 걸 취하는 거예요 한경유 목사님이 90이 넘었는데도 남한 산성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후임 목사님 가서 목사님 이제 피곤하시니까 우리 서울에 좋은 아파트 어느 날 거기서 편히 쉬시죠 왜 이렇게 추운 곳에 사십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야 돼요 왜요 나는 사람이 두려워 아이고 90도 없는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아니야 사람은 몰라 난 지금도 사람을 피해야 돼 아 그러시더래요 이 동네는 무슨 말인가 모르죠 아 나는 60년을 지켰으니까 안해요 60년을 지켰어도 78시대까지 야 우리 부부는 30년 살았어 아니요 30살아도 40, 50년 될 때까지 부부의 사랑을 지키고 피할 걸 피하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실버 이혼이 늘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쫓았다고 쫓아 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피해야 되고 계속 쫓아가래요 어떻게 해요 전쟁 때 승리할 때까지 군인들이 계속 그 자를 지키듯이 승리하든지 죽든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운동선수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듯이 그 가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고 사는 영적 전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의 승리가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영생을 왜 취해요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에 모든 것 합쳐온 것 더 부여한 곳입니다 더 자유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취하란 말은 너희는 그 귀한 걸 얻었지 않냐 영원한 삶을 얻었지 않냐 그 귀한 황금색을 얻었지 않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할 걸 피하고 취할 걸 취하고 영적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부유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생을 영혼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부자인데도 이 땅껏 어찌 못했다는 걸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이 거짓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미국 아파트에서 85대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굶어서 죽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수천은 아니지만요 은행에도 수백만 불이 수백만 불이 있는 돈 어렸을 가난 집에 태어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분은 돈을 벌어도 자기가 부자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터프 터프 했다 그래서 굶고 하여간 모으고 그러다가 굶어서 죽었어요 자기가 부자인지는 모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임을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 거를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때로는 조금은 서럽지만 그러나 우린 가난하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잠시만 영원한 부여한 곳에 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린 질병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좌장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생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피할 걸 피하고 취할 걸 취하려면 너희에게 영생 있는 걸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화한 사람은 세상 것에 갈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차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생 있는 걸 믿습니까 왜 집도 못 사냐고 바가지 걷지 마십시오 결국 그 갚을 때까지 내 집이 아닌데 그리고 집이 없어야 떠날 때 편하게 떠날 수 있으세요 그 의리한 집 나도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빌 게이츠 집이 한 1500만불 한대요 딱 들어가면요 카메라 딱 찍어서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을 딱 보고요 나이가 알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음악이 쫙 나온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나갈 때 보험성과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건 그런 집이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자신을 받아야 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름을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달라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걸 피해야 합니다 쫓을 걸 쫓아야 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나가는 군인처럼 깨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미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수처럼 철저하게 피할 걸 피하고 추할 걸 추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부유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